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미주미는 무엇인가요? 미국 주식에 미치다? 미국 주식이 미쳤다? 미국 주식 때문에 미치겠다? 그 답을 알려주실 미주미의 장우석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장우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미주미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우리에겐 정말 천사 같은 존재입니다 대천사, 그레이트 에인젤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 오늘도 미국 주식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근데 그 앞다에 저희 강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강의 있죠 그거 들으실 계획이시죠? 저요? 네 정 프로님 아니 안 들을 수 있습니다 안 들어도 돼요? 아니요 꼭 들으셔야 되는데 아니 안 듣고는 안 될 것 같은데 3월 2일 날 나오지 않습니까? 3월 2일 개봉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많은 분들이 좀 제가 보기에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강의는 보는 분이 좋아하지만 또 보고 나서 새롭게 혹시 주변에 미국 주식 투자한다는 분이 계시면 선물해 주실 분은 그런 강의거든요 그런 거 혹시 쿠폰 같은 거 이렇게 보통 요즘 그래서 3.1절에 그런 거 선물 많이 합니다 3.1절에 그런 거 선물 많이 합니다 3.1절에서 그런 것도 제작을 해서 이렇게 좀 아 쿠폰으로 만들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들으면 볼 수 있다든지 이런 것도 하면 좋지 않을까 아유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강의에 대한 자신감 있으신 모양이죠? 강의? 아유 누가 봐도 미국 강의는 뭐 여기밖에 없으니까 실제 10시간 녹이는 거는 12시간이죠 녹이는 거는 여기밖에 없고 여기가 아니라 나밖에 없다 이렇게 한번 좀 3%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꼭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우석 본부장님 저랑 이런저런 농담처럼 이렇게 하긴 합니다만 미국 주식 이렇게 오랫동안 한우물 파신 분이 사실 많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물론 큰 회사에 속해 있는 한두 분 계시긴 하겠습니다만 정말 그 뭐랄까 피부로 그냥 그 현장에서 처절하게 이렇게 온몸으로 다 받아보신 분은 아마 장우석 본부장님 말고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처절은 네 처절은 어떤 처절하게 이익 내신 분 이렇게 이익 내신 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국내에서 미국 주식이 그렇게 좀 한 20년 넘었지만 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솔직히 얼마 안 돼요 다들 최근 한 1년 2년 사이에 맞아요 5년 사이이기 때문에 강의를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시장 분위기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인플레이션 앞서 얘기했겠지만 10년 국제 수익률 보시면서 두려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시장이 만약에 지표가 못 나오면 지표가 못 나오고 고용 지표가 특히 못 나오게 되면 시장이 빠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올라가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추가 부위를 채야 되는 거 아니냐 쪽으로 해석하지 않습니까 역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10년 국제 수익률이 올라오면 반대해서 그러면 보게 되면 어차피 경제가 좀 살아나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장은 좀 빠지겠지만 제가 보기에 크게 문제가 안 된다 근데 왜 빠지느냐 보게 되면 현재 지금 고점이거든요 고점 미국 주식은 우리 보무장이 말씀 들어보면 악재구 호재구 간에 다 호재로 다 받아들이는데 대부분 다 호재로 작용하고 정말 유일한 악재가 그 가격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가격 많이 올라온 게 가장 큰 문제죠 근데 많이 올라온 부근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 두려워하고 있는 거고 좀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뭐 당장 오늘 내일 정도에 제넘팔 연준 의장이 또 좋은 멘트 날리게 되면 상당히 안정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 미리 들어보고 그래서 정프로는 이 현재 미국 시장 상황을 프라이스 텐트럼이라는 단어로 요약을 했습니다 가격 발작이다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자존심 아니요 그러니까 이 지금의 조정 상황 지금 상황을 표현하신 거군요 프라이스 텐트럼이다 가격 발작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감동 받으셨다고요 고맙습니다 요즘에 점점 그 내용이 깊어지셔서 하여간 근데 그렇게 용어 쓰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그냥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한 조정이다 오히려 보고 하는 게 더 쉬워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어제 뭐 늘 얘기하는 것처럼 성장주가 빠진다 금리에 좀 치약하다라고 좀 보시고 계시다 보니까 사실 이제 테슬라가 어제 많이 빠졌습니다 8.5%가 빠졌는데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이 빠질까 그런데 좀 이따가 테슬라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거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끝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디 가기만 해봐요 그 다음에 주요 기술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다 2% 후반까지 빠지는 모습 보였고요 아마존도 대부분 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유일하게 올라간 게 있다고 그러면 올라간 게 있다고 그러면 우리 금융 금리 인상을 환호하는 업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토로 얘기했던 에너지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벌써 엑스모빌이 지금 거의 이렇게 올라가면 진짜 이렇게 많이 올라갈 때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대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빨리 업종별로 상황을 보겠습니다 IT 빠졌고요 그 다음에 헬스케어 빠졌고 그 다음에 이미 소비재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시총 상위 전문의 줄줄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그나마 금융이 체면을 세워주는 그런 모습 보였다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에너지가 가장 많이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금융 부동산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 시장에 대한 좀 기여도가 낮은 기업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시장은 역시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바로 이 그림인데요 인플레이션이 돈을 갉아먹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미국의 월가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그림이거든요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 일단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되다 보면 어차피 금리에서 하지 않겠냐 그런 공포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먹고 있는 애는 누구예요 쥐예요 쥐가 지금 먹고 있습니다 쥐가 인플레이션이라는 쥐가 있는데 돈을 먹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게 월가의 풍자한 그림인데 보시면 아시겠듯이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무려가 되고 있는 건데 실제 과거사를 보게 되면 뭐가 됐든 다 올라왔다 시장이 볼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 인플레이션 늘 얘기하지만 지금 연준이 충분히 통제가 가능한 수출에 와 있거든요 복잡하지 마시고 시장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인플레이션은 그런 표현도 나왔었습니다 짓지 못하는 개다 아무리 손풀그래도 인플레이션이 안 생기더라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짓지 못하는 개로 표현한 적도 있었죠 그런데 약간 개로 표현하면 조금 이렇게 조금 싼티나지 않습니까 표현 장식 개가 싸다 아니 그러니까 약간 표현 방식이 개비야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개를 보통 안 하는데 딱 맞습니다 짓지 않는 개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뭐냐면 이런 것들이 실제 시장에 연안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와서 금리가 올라가도 장이 올라왔습니다 오히려 금리가 빠지면 장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상을 두려워하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금리 인상이 되면 경제가 좋아진 거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인식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미리 뒤로 오면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이 올라오면 5개의 ETF가 같이 올라오는데요 빨리 설명드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첫 번째 리치 ETF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어제도 상승했거든요 리치 ETF 원래 리치는 보통 임대로 상승이 올라오기 때문에 혜택을 보는데 실제 팬데넬 이외에는 임대로 올리기 좀 어려운 구간이죠 이거는 약간의 교과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거에 그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 그랬다 과거에는 리치가 보통 움직이는 모습 보였는데 물론 어제도 올라왔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임대로 올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금이 올라온 모습 보였습니다 금이 금이 어제 1.50%가 올라오면서 약간 올라왔는데 최근에 빠진 폰이 굉장히 가파라는데 어제 딱 브레이크 걸리는 모습 보여주면서 약간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인플레이싱 오게 되면 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데 우리 애청자분들은 금을 많이 투자 안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금이 일단 재미가 없고 우리 정보는 금은 없으시잖아요 금으로는 안 돼요 저는 금 ETF 혹은 금 실물 이런 거 없습니까 금 같은 거는 저는 안 됩니다 안 된다 아니 그러니까 투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투자로서의 어떤 동기부여가 전혀 버핏 똑같은 생각을 하시는 아 그래요 아 제가 버핏 네 버핏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금을 갖고 있어봤자 금이 뭐 다를까 하는 것도 아니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금을 안 보유하시죠 저랑은 비슷하시네요 은은 좋아하지만 금은 되게 싫어하는 은은 가능하죠 일단은 GLD도 같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베이스 메탈 라고 해서 일단은 구리 아연 알루미늄 최근에 구리 가격이 사상 최고치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올라갔죠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기를 굉장히 민감하게 반영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구리나 지금 아연 알루미늄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DBB라고 하는 ETF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DBB? 네 DBB 이것도 어제 1.39%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 딱 보시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어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오는 것도 이게 인플레이션이 올라오다 보니까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 거고요 네 번째는 GSCI 커머다티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상품의 전체 그러니까 가스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30%는 축산물 농산물 모든 상품에 다 투자하는 ETF입니다 GSG 이것도 역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상품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만약에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고 하면 이런 관련 ETF도 투자를 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SPY S&P500을 투자하는 ETF 중에서 밸류에 국한되어 있는 SPYV 라고 하는 ETF입니다 SPY S&P500 중에서 밸류 쪽 가치주에 포함되는 ETF에 투자해보자 이것도 어제 올라갔는데요 여기에 뭐가 있는지 아시겠 SPYV에 모르시겠죠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 질문의 의도가 조금 여기에 제가 이제 말 실수 나왔습니다 아시는 분처럼 해서 여기에 뭐가 나온다면 가장 많이 편입된 게 버크셔 에서예요 버크셔 1등이 버크셔 대표의 가치주잖아요 또 다수의 은행주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은행주 많고요 늘 제가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은행주를 싫어하지만 정 싫어하시면 SPYV라도 가져가 버리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우리나라 은행주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미국의 은행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는 약간의 웰스 매니지먼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은데 수익 많이 난다고 정보를 규제하거나 이런 것도 스파이브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ETF가 인플레이션이 강화돼도 올라오는 주가 올라옴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게 관심이 있다고 그러면 이것도 한번 투자해볼 만한 ETF니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기사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 그림은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입원 환자 수가 딱 추세를 깨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른쪽은 확진자 또 보시게 되면 추세가 깨졌습니다 주가로 치게 되면 지지선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많이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어제까지만 해도 계속 국제순위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좀 감춰져 있는 기사였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지지위를 깨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보면 진짜 4월에 집단 면역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거에 힘이 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흐름만 쭉 이어간다면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걸 봤더니 연령볼를 봤더니 이미 75세 이상은 63%가 접종을 끝냈습니다 미국이요? 네 어느덧 그렇게 빨리 했어요? 그러니까요 엄청 속도가 빠르니까 제가 사실은 언제였으면 한 달 전만 해도 나와봤고 이렇게 접종이 안 된다 피한다 무섭다고 도망다닌다 거부한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진짜 빠르게 접종하고 있고 속도가 굉장히 붙고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지만 75세는 63% 그리고 65세 74세는요 49% 거의 절반까지 맞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고위원군이 이제 2연령대에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 확진자가 그렇죠 그런데 지금 DBA 빨리 맞고 있고 이미 절반을 넘어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확진자도 많이 나오고 네 그렇습니다 2연령대에서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분들이 벌써 거의 절반 이상 이렇게 그렇습니다 맞기 시작하면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이틀 전에 얘기했지만 이미 미국은 20%는 항체가 이미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걸린 거예요 거기에 이제 반만 맞으면 50% 추가하면 전체 70%가 되면 그때 집단 면역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지금 그대로 가고 있다 라고 보시기 때문에 만약에 70%의 집단 면역이 된다고 그러면 정말 4월이면 우리가 꿈에 그리던 좀 밖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점점 기대감이 커지는 것이죠 일상으로의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저도 간절히 바라고 있고 일단 그렇게 좀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빨리 주사 맞고 싶다고 몇 번 말씀하셨죠 그래서 어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도이치뱅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전체 항공사에 대해서 전부 다 보유해서 매수로 의견을 올리는 그런 모습을 폭탄 투자 의견을 상향시켰습니다 투자 의견 상향을 한 번에 올 올 올 그러니까 8개의 항공사를 전부 다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제 여행 갈 때가 됐다 그들이 판단했던 것보다 더 일찍 예측했던 것보다 더 일찍 백신이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전부 다 바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쭉 우편집가 나오고 있는데요 진짜 이런 말들을 친다 그러면 지금 뭐 내년 정도가 되면 여행도 많이 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물론 솔직히 얘기해서 한 번 맞고 또 다시 걸릴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 봤을 때는 4월에 만약에 정말 집단여행이 되고 그렇다 그러면 항공기가 제일 많이 뜨지 않을까 여행을 제일 먼저 간다는 거죠 지금 아마 그건 이제 하여튼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만 되면 가장 먼저 사람들이 많이 할 것 중에 하나는 여행인 것 같긴 해요 워낙 그쪽으로 눌려있으니까 그렇죠 정포님도 여행 가실 계획이시잖아요 저도 가야죠 네 그동안 못 갔던 여행 해외여행 같은 거 가시지 않겠습니까 일단 저는 출장으로 일단 집에 얘기는 해놨습니다 아 출장으로요? 출장 충분히 갈 수 있겠죠 앞으로 저기 뭐죠 섭외차 해외 유명인 섭외차 가진다 하면 뭐 오케이 되겠죠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먼저 출장부터 갈 거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같이 해서 같이 가면 조부장님도 같이 가실까요? 좋죠 어디? 아니 저쪽 그쪽으로 해서 아 그쪽으로 가실래요? 네 그쪽에서 뵙는 걸로 하시죠 아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항공사에 대해서 일단 전반적으로 의견을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네 그 다음에 로알 캐리비안 크루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어제 장 끝나고 시적이 나왔는데 정말 부진한 시적을 발표했어요 그렇겠죠 근데 봤더니요 1년간의 손실액이 58억 달러였습니다 그럼 거의 한 6조 원 정도의 손실을 본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금이 있다 우리는 현금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 버틸 수 있다라고 하면서 CEO께서 내년도 되면 정상화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다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다 바짝 다가갈 수 있다고 표현한 건데 이 한 걸음이 얼마나 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엄청 긴 한 걸음인지 그냥 살짝 한 걸음 나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비행기보다는 크루즈가 좀 늦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걸음이에요 한 걸음 그렇죠 한 걸음 그래서 지금 나와주고 있는 이 한 걸음에 대해서 아이비들은 보유 의견 현재 보유 의견을 유지하면서 약간 목표 직관을 올린 정도거든요 아까 항공사는 다 바이오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루즈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뜨면 갇혀있는 몸이잖아요 크루즈가 걸려버리면 막 다 옮으니까 조금 더 공포심이 더 있는 크루즈는 조금 더 걸릴까요 제가 보기에 정프라님이나 저도 그렇고 안 탈 것 같아요 저는 일단 크루즈는 좀 그렇죠 크루즈는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크루즈는 안 탈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노웰 케리비안 크루즈가 9% 그다음에 카니발 노르웨이지안 크루즈까지 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좀 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예약이 없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투자하지 말라는 거죠 아직까지 예약이 없다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실제 운항을 하고 그다음에 사람이 탔다 그다음에 전체에 한번 돌고 왔다고 해도 그때 투자해도 늦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기대감 타지지 마시고요 메이시 백화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뉴욕에 있는 건데 메이시? 메이시스 메이시 알죠 그 백화점인데 폭망한 백화점으로 유명하거든요 폭망했다가 그다음에 백화점을 빨리 접고 그 공간에다가 오피스텔을 해라 임대사업을 해라 할 정도까지 굉장히 굉장히 굴욕적인 거죠 물건 팔지 말고 차라리 새를 낳아라 할 정도까지 굉장히 굴욕을 받았던 백화점인데요 1년 만에 수익이 풀러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진짜요? 정말 대단한 이것이 신문에 날 일입니다 어떻게 플러스가 났지? 왜 났냐면 역시 온라인 판매가 21% 증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메이시도? 네 메이시까지 온라인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죠 정말 뒤늦게 출발해서 지금 올라오는 그런 모습인데 좀 더 빨리 했어야 되는데 약간 늦었지만 어쨌거나 잘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휴 기간 동안 열심히 팔아서 재고가 크게 감소했다는 그다음에 봤더니 시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비싼 거? 엄청 많이 팔렸답니다 티어? 시계 시계나 이런 보성류 이런 것들이 많이 팔렸대요 우리나라 백화점에도 시계가 없대요 무슨 롤렉스? 네 그런 거 비싼 거 되게 많이 팔렸다 저는 왜 팔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계가 비싼 게 왜 팔릴까요? 왜 팔리냐면요 왜 팔리시죠? 어차피 시계는 시간 보는 의미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럼 이제 대체로 고가 시계들이 남자들이 좀 많이 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남자들이 사치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특히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자동차는 직접 타고 다니면서 계속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계는 항상 몸에 있으니까 이걸로 보여주는 유일한 사치의 수단인 것 같아요 자기를 드러내고 뭔가를 좀 이렇게 그럼 어떤 그 사람의 품격이 좀 이렇게 시계로 녹아나는 겁니까? 근데 저는 시계를 살지 잘 모르는데 딱 관심 있는 분들 다 아시더라고요 딱 보면 저거 얼마짜리 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이제 얼마짜리 시계 찾으세요 지금? 저는 없습니다 시계 아예 없으세요? 아예 없죠 저는 저 앞에서 시간에 자랑해봤자 저는 끔찍도 안 합니다 알지도 못해요 전혀 메이커도 모르고요 어떤 뭘 찾는지도 모르겠죠 저희 둘 앞에서 자랑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근데 그게 또 재테크로도 아신대요 왜냐하면 무슨 롤렉스 뭐 무슨 시계를 사면 1년 있다 더 가격이 오른대요 그것도 참 땀내가 막 묻고 그럴 텐데 올라가네요 오래된 게 또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것들이 팔려서 이런 백화점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베이스 백화점이 만약에 온라인에 더 치중한다고 그러면 주가는 더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또 있다고 보니깐요 이것도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에 워낙 소비를 딴 건 못했으니까 여행도 못 가고 했으니까 그런 걸로 좀 대신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타 등등에서 리오프닝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경제가 재열린다 다시 한번 열린다 재개된다는 이런 기사가 나와주면서 북킹홀딩스 익스피디아 그다음에 이거 여기 나오는 건 뭐냐면 카지노 업체입니다 라스베가 라스베가 샌즈 엠즈 엠제인 리조트 윈 리조트까지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호텔 힐튼호텔 하얀튼호텔 메르츐튼호텔까지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전부 다 쉽게 얘기하면 그동안 만약에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다 갈만한데 첫 번째 온라인 여행을 많이 예약하겠죠 두 번째 카지노 가겠죠 세 번째 호텔 가겠죠 이런 거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실제 어제는요 지수가 빠졌지만 종목수는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짜장난 게 올라가면서 그래서 지금의 시장 분위기는 자칫 잘못하면 마치 인플레이션 때문에 폭망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만 그 이면에 코로나가 발생해서 잠잠해지면 올라가는 기업 다 들썩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쉽게 얘기하면 조그만 기업들이 많이 들썩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지금 시장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럼 이 특징이 한 서너 달 혹은 뭐 한 5, 6개월 후에는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이 좀 있겠군요 이미 재현됐죠 됐어요? 이미 되고 있죠 한국은 빠르게 재현되고 있는데 실제 저는 이제 이 기업을 얘기하면서 끝에 뭐라고 무슨 말씀 드리려고 했냐면 그 지속성이 문제다 지속성 지속성 왜냐하면 지금은 어쨌거나 지금 빨리 맞다 보니까 백신을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한번 보시죠 뭐 카지노 같은 업체들 코테 같은데 글쎄요 그렇게 막 갈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비행기 같은 거는 워낙 여행을 못 가니까 그런 게 있지만 또 국내 여행도 뜨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텔 같은 데 들어가서 카지노 같은 데 남 모르는 사람들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꼭 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조금 의외한 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기대감 때 주식을 매수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상황을 보시면서 실제 조금 진짜 사람들이 오는 모습이 보이면 숫자 좀 확인하고 갈까요 그때에도 잊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들어봅니다 사실 또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기사가 또 하나 있는데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내에 1.9조 달러에 대한 부양책이 하원을 통과할 전망입니다 하원에서 이미 얘기했습니다 펠러시 하원의장이 무조건 이번 주에 통과시키겠다 그래서 바로 주말이라도 상원에 넘기겠다 상원도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아마 빠르게 통과돼서 진짜 이제 우리들이 어려워하는 분들한테 돈이 지급될 걸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제 이런 거죠 시간당 임금 15달러 올리는 거에 상당히 좀 불편하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너무 많이 올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일단 이것만 약간 수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빠지고 나머지는 부분은 거의 통과될 걸로 보이는데 지금 전혀 시장에 반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국제 수익률이 많이 올라가는 기사 때문에 숨겨져 있는데 이런 좋은 소식도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저거는 이미 다 반영됐었던 건 아니에요? 1.9조 달러나 이런 거는? 반영됐죠 다 됐지만 완전히 이제 가결돼서 실제 집행까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본다고 그러면 시장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보니까 이것도 한번 기사를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저임금 15달러는 미국 전역 다 15달러는 거죠? 전역 원래 미국이 실제 시간당 최저임금이 7달러 중반 되거든요 아마 여기 혹시 미국에서 계신 분 혹시 올려주시겠습니까? 미국 주마다 차이가 있는데 8달러가 안 되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아시죠? 낮은 주는 그렇고 좀 높은 주들은 좀 더 비슷하고 높은 주들은 다 다르죠 근데 낮은 주 같은 경우는 아마 7달러 때 아마 말씀하실 것 같은데 실제 한번 올려주시면 제가 같이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걸 올리자는 건데 약간의 15달러는 좀 반대하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약간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론 파울 연준위장은 아까 얘기했지만 화요일 수요일 하원과 상원에서 연설을 합니다 이번 청문회가 열리고 이거는 그냥 불려간 게 아니고요 원래 6개월만 한 번씩 가는 정례회의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가서 현재 연준위의 상황을 보고하고 설명하는 자리인데요 그때 청문회 과정에서 파울 연준위장이 연설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물어보겠죠 현재 국제수익률이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상원의 대처방안이 뭐냐라고 아마 집요하게 묻지 않을까 싶고요 거기에 대한 아마 답변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월요일 가서 이런 겁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기업자만 언급해도 시장은 크게 요동칠 거기 때문에 절대 기업을 얘기하면 안 된다 물론 한국말로 풀었을 때 얘기했죠 이 사람이 금리 인상을 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도 의역한 거예요 보기 편하시라고 그래서 약간의 말 한마디에 모든 시장에 지금 촉정이 모여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할 것 같은 분위기만 자아내도 한 번 시장이 크게 요동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제로 판료 연장에 조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무덤덤하게 얘기하지 않을까 그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방으로 7.2달러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7.2달러니까 엄청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보다 싼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미국이 굉장히 손진국이지만 노동력이 굉장히 풍부한 나라고요 싼 값에 노동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이소 같은 기업들 달러트리 같은 게 잘 되는 거거든요 천 원짜리 샵에 가면 사람들이 많고 안 될 것 같지만 안 될 것 같지만 정말 잘 됩니다 빈부격차가 또 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워낙 불법 인민자도 많고 하다 보니까 싼 돈에 임금이 충분히 유명할 수 있다는 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 기사인데요 여러분들 테슬라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제가 연속으로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를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미국을 포함해서 일본, 유럽 등지에서 13번의 가격 인하가 진행이 되고 있다 알게 모르게 그만큼 차가 안 팔리는 거 아니냐 하는 부분 제시했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어제 얘기했지만 지금 갑자기 모델 Y에 대한 판매를 중단시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그거에 대한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제가 월가의 기사를 다 뒤져봤거든요 바로 이 대목입니다 어떤 대목입니다 포브스가 작년도 6월에 발표한 기사거든요 모델 Y가 첫 번째 처음에 이 차를 처음에 보신 분 그다음에 보실 때 전문가분들이 다 와갖고 차를 시승해보고 했다는 거죠 모델 Y인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델 Y에 대한 퀄러티 이슈가 발생한 거예요 이 퀄러티 이슈가 뭐냐면 이런 거죠 지금 거꾸로 된 사진인데 이게 D시트인데 시트가 벗겨진 거예요 뚝 떨어져 나간 겁니다 시트가 그래서 그냥 골저가 나온 거죠 앉는 부분이 이렇게 툭 떨어져 나갔네요 앉는 부분이 떨궈떨어져 나가는 부분 첫 번째 이거는 사진에 그냥 나와 있습니다 원래 딱 고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당연하죠 저 같은 사람이 앉아서 뚝 하면 그냥 빠져나오는 거예요 저도 지금 방석을 깔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빠져나오는 겁니다 방석처럼 고정돼 있지 않고 그다음에 제가 기사를 해석해갖고 왔는데 페인트 문제 페인트가 잘 칠해져 있지 않대요 그냥 번들번들한 그런 느낌 그다음에 트림이 뭡니까? 트림 이슈? 트림? 트림이 차의 모습은 어떤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어 트림 같은 게 아귀가 잘 안 맞는다는 거죠 아귀가? 네 그건 근데 옛날부터 차 문과 문 사이 원래 우리나라는 한 80년대 이후로는 그런 문제가 없는데 문 닫고 앞문 뒷문 사이가 한 1cm가 이렇게 떠 있고 왼쪽 오른쪽이 완전 다르고 이런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 거 맞네요 뒷좌석이 트림 문제라 그 뒷문이 이게 약간 벌어져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닫혀도 닫혀지는 게 아니고 약간 튀어나와 있는 거 그래서 일단 그거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좌석이 움뿍 들어간 곳이 있대요 또 이렇게 딱 앉으면 쑥 들어간다는 거죠 평평하지 않고 그다음에 또 안전벨트 사진 봤는데 안전벨트가 느슨해요 버스 운전하신 분들 빡기만 배가 아프니까 그렇게 느슨하게 해놓고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지금 기사에 실렸는데 그런 수많은 어떤 문제가 있어갖고 굉장히 뭔가 시정을 하거나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게 시간이 지나서 이번에 판매하다가 갑자기 중지시킨 건데 그래서 지금 월가에서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포보스 나왔던 기사를 토대로 해서 그만큼 팔리면서 지금 뭔가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리콜을 하려고 했다면 너무나 커지니까 아예 판매 중단해 놓고 지금 고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어떤 그런 약간의 우려의 시각이 나오는 게 현재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르망 때도 저렇게는 안 나왔었는데 르망이요? 네 르망이 좋았죠 그거 딱 고속 다위대는 촥차가 달라붙죠 바닥에 달라붙는 느낌 아쉽네요 대우르망 대우르망 모르는 남자들 못만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또 대우차들이 에어컨이 있는 차라리 잘 나왔죠 그런 게 있었는데 타혜가 그런 차가 있었는데 이거는 무려 테슬라 아닙니까 무려 테슬라 무려 테슬라 그랬더니 약간 이런 부분이 있고 실제 이제 오늘 빠지는 이유는 그거거든요 네 덴 아이브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덴 아이브스가 보기에 테슬라가 다 좋은데 갑자기 비트코인을 2조 원어치 사니까 그럼 비트코인 가격도 연동되겠네 이건 차값도 연동되어 있고 비트코인과 연동시켜서 오히려 더 리스크를 커지게 만드는 거 아니냐라고 바로 날렸거든요 오늘 한마디로 비트코인이 빠지니까 오늘 빠진다고 보는 거죠 이분은 그러니까 이게 투자를 조금 이렇게 자기가 원래 하는 업체 사업에다가 집중하면 좋은데 약간 분산된 느낌이 좀 나와주면서 우리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 현재 이 기사가 상당히 많이 돌고 있고 그다음에 이자와서 서로 너도 나도 올리는 거예요 나도 보니까 차에 뭐가 이런 문제가 있더라 차에 대한 어떤 그렇게 안 좋은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빠지는 것도 일조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 가격 이게 좀 이어질까요 아니면 잠깐 또 이러다가 다시 또 뭐 또 로켓 달고 위로 올라갈까요 지금은 모델 Y부터 순차적으로 뭔가 해명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판매 중단이 있는지 그러니까 가벼운 분들은 판매 중단할 수 있지 라고 말씀하시는데 판매 갑자기 중단하는 경우 그렇게 없거든요 지금 이제 예약하신 분들까지만 차가 인도가 되고 신규로 지금 매입 매수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제가 보기에는 테슬라에서 뭔가 좀 자료를 내서 이러이러 문제가 있다고 해명하고 하지 않으면 여전히 좀 불편한 주가가 평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요 집중해서 보시고 제가 아마 업데이트 해드릴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만 제가 오늘 끝에 결론은 뭐냐면 미워드 기술주다 미워드 기술주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쭉 실적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오늘까지 실적입니다 오늘까지의 올해까지 S&P500의 전년 동기대회 매출 증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업종별로 오늘까지 보시게 되면 제일 1등이 뭡니까 테크가 13%예요 전년 동기대비 전년 동기대비 13%의 매출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게 기술주거든요 그 다음에 헬스케어 그 다음에 필수소비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쭉쭉 가는데 이게 1등 아닙니까 실적이 가장 좋기 때문에 물론 영향을 받겠죠 받지만 오히려 차라리 이때 주식을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보이고요 필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빠지는 것도 곧 이겨내고 올라올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으니까 저는 오히려 이번 하락에 한번 없는 분들은 매수기간을 삼아보자 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장시작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려고 그랬는데요 눈치로 계속 봤습니다 정프로는 저도 그냥 가만히 있을 걸 그랬네요 아닙니다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제 S&P500도 0.7% 다오는 0.31% 그러니까 다오가 좀 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빠지긴 빠지는군요 빠지긴 빠지지만 어쨌거나 금융들이 많이 버텨주고 있고 에너지가 있다 보니까 버텨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라스닥이 1.91%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빅테크 기업 다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테슬라가 좀 많이 빠진 모습인데 테슬라가 거의 6%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요? 네 오늘도 펠런티아 같은 그렇게 성장을 많이 하는 기업도 한 10%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버도 3% 보여주고 있고요 이 정도는 뭔가 좀 애플도 2.3%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락을 이끌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어쨌든 엑슨보비 같은 기업들 1%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충 금리 인상 인플리아의 상승과 별로 관련이 없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약간 가치주스러운 것들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나머지 점차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한테 조금 우려를 줬던 2항도 오늘 한 12% 빠지는 그런 모습을 2항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크도 좀 많이 빠지겠네요 그렇죠 이런 거 많이 담았었잖아요 ARKK 같은 거 많이 빠지겠죠 ARKK 보시면 아크 인베스트 당연히 7% ETF가 7%면 엄청 많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많이 월가에서 경고를 보낸 거죠 너희가 잘 나가는 건 좋은데 너무 테슬라에 집중되어 있고 너무 작은 기업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시장에 빠질 때 많이 빠질 것이다 그러니까 분산을 시키라고 했는데 분산을 많이 못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ARK 인베스트에 지금 들어와 있는 종목들이 소규모 기업도 괜히 더 많고요 작은 기업들은 보통 2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다 보니까 빠지는 거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잘 조금 비켜가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라갈 때 또 그만큼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기사 보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기업 홈디포 홈디포 주택 개선용품 업체인데요 2.65가 나왔는데 3센티 BTS입니다 얼마 안 한 거죠 이거는 얼마 안 한 겁니다 이 정도는 거의 조금 비탄 거는 거의 반응이 안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주가가 빠지고 있다 보니까 이건 실적이 약간 부담스러운 그런 모습이고요 한 가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빠지는지가 여기 기사가 나오는데요 여기 딱 보시면 여기 여기 딱 색깔을 칠하고 2021년 가이던스를 제공하지 않았다 가이던스 제가 얘기했을 때 제가 얘기했을 때 EPS가 매출이 비트해도 이거 안 되는데 전망치가 없거나 전망치가 좀 내려가면 주가가 빠지거든요 그런데 아예 올해 전체에 대한 가이던스를 내놓지 않았어요 이거 안 되죠 내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 안 되지 이게 바로 주가에 정말 딱 굉장히 안 좋은 건데 딱 바로 그냥 눈에 띄는 어떤 대목입니다 그런 거는 장도장님이 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계속 얘기했고 그 내용이 강의에 들어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이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레이스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테슬라이 바로 이건데 테슬라가 지금 나오는 기사는 오늘은 무슨 얘기냐면 딱 보시면 지금 빠지는 폭이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게 1년 전 주가까지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여기 나온 기사는 뭐가 되냐면 웨드부시의 애널리스트 덴 아이브스가 경고했다 무슨 경고했냐면 테슬라가 지금 비트코인까지 매수해서 여기에 링크되어 있다 연동되어 있다고 한 거에 경고한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델Y에 대한 어제 얘기했던 발표가 오늘까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고 이미 모델Y에 대한 퀄리티 문제가 발생한 거에 대한 다시 한 번 기사가 나와주면서 약간 투자자들이 두려워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이 주가가 떨어뜨리고 있다 보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 보면 될까요 이 정도까지 보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시작이 좀 어려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네 그렇습니다 오늘 조금 어려운 미국장 상황까지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장도장님 참 우리 별명 많으세요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별명이 제일 많죠 그죠 뭐 엔젤장 스탬프장 장 또 뭐 있죠 없죠 뭐가 더 있습니까 아니 뭐 임현식이라고 누가 했었죠 우리 정프로님이 지어주셨나요 전 아닙니다 제가 녹화해놓은 게 있습니다 말씀하실 때 그리고 왜 녹화하세요 제가 나중에 다 고른 것도 있고 한 네 가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임현식 씨는 우리나라에 큰 획을 그은 연기자십니다 제가 뭐 있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 별명이 있더라 말씀드린 거고요 예전에 주병진 씨도 잠깐 있었죠 그런 건 저희 좋죠 그런 건 좋죠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3월 2일에 시작하시는 주식대학 미국 주식 강의 아마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한 번씩 들어보셔야 될 그런 명강의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 번 꼭 보면서 큰 가르침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미국 주식의 미치다 미주미의 장우석 본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글로벌라이브 어떻게 다른 날보다 조금 더 즐거우셨기를 바라봅니다 사실 정프로가 진행하는데 더 큰 깊이가 있거나 큰 인사이트가 있거나 더 날카로운 질문을 하거나 물론 그런 것도 있죠 하지만 또 다른 즐거움 같은 것들도 있어야 여러분이 보실 맛이 좀 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런 날이 되셨기를 바라면서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건방지게 왜 자꾸 눈 안 뜨고 썩을 웃기고 많이 하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정보차 안에서 살짝만 말씀드리면 안구건조 아실 분들 많이 아시죠 안구건조가 좀 극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눈을 뜨지 못하고 방송하는 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여러분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